10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6편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하나님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애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지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류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온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르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한번 다시금 이 시편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쉽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동일하게 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다는 것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의 죄를 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편은 그의 찬송이기도 하지만 예배 때에 불리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바로 예배 때 하나님께 불러짐으로 인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고 다시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예배 때에 불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 때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의 개인적인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말씀 가운데 선택이 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불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다윗의 강구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저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4절에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동일하게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사제하기를 즐거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제하기를 즐거워 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부모님께 나아가서 엄마 아빠 제가 이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제하기를 즐거워 하신다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어찌 즐거움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좌절되고 낙담되고 하나님으로 또 떨어진 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사제하기를 즐거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짓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다음으로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죄송합니다 9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아주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아 응답드려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강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주의 곁에 있고 악인들이 그의 곁에 있고 악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내려주사 그 징조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앞에 있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아예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시 경애함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증거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신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핵박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강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응답받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 악인이 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 삶이 항상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또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남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만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럽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